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빌려 타고가 아홉 번째 방에서 나와줘야 돼요 제주어선 빌려 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부로 건너갈제 해남부로 건너갈제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 비쳐있고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 비쳐있고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잘한다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부로 건너갈제 해남부로 건너갈제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 비쳐있고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 비쳐있고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부로 건너갈제 해남부로 건너갈제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 비쳐있고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 비쳐있고 와우 완전 잘하시는데 나는 재용님이 소리를 전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잘하시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그리고 이제 담임님 완전히 맞들고 있어 감사합니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ain't doing more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늙은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완전 잘하셔잉 우리 울림쌤 아주 좋은데 자 다시 시작 함평천집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완전 잘하셔잉 다시 시작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완전 잘하셨어? 아이고 쌤도 쌤 완전 다 잘하셨잖아 자 이제 푹 잡고 늘 푹을 가까이 안하면 푹은 너무 먼 당신이 되어갖고 안 돼 항상 푹을 가까이 놓고 잘 치든 못 치든 막 들이대야 돼 제가 경험을 해볼까 네 같이 해야 돼 자 시작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고 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그냥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다시 시작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고 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함평천지 닙고 자 다시 시작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고 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냥을 두둔 해놓은 고성흙 비쳐있고 완전 잘하셔. 다 이제 두 번만 더 한다면 이제 흥탈의 흥 좀 배워야지. 자 쌤 같이 하세요. 시작! 흥냥을 두둔 해놓은 고성흙 비쳐있고 아주 좋아요. 두 번만 더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랄고 태조선 빌려 타고 해남부로 건너갈지 흥냥을 두둔 해놓은 고성흙 비쳐있고 자 이제 한 번만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랄고 태조선 빌려 타고 해남부로 건너갈지 흥냥을 두둔 해놓은 고성흙 비쳐있고 이거 완전 이제 같이 하시니까 잘하시네 모두. 선생님도 아주 잘하시네? 완전 잘하시네? 됐어 이제 이제 북을 좀 세워놓고 장구를 해갖고 흥타령을 장구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울림 선생님 좋아하시는 구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아마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이고 여태형에 묶여 delle 물을 넣을 수 없으니 되어야 그런데 이 공간을 원하는 걸 말하는 걸 알려줌 그래서 이 공간을 위해 애호낙다 그릇여 우리 울릉